다비타이집은 질병 발생 관련 발병 은폐 또는 책임 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가정인 다비타이집 일부 이용인들에게 발생한 소위 개사성 근막염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고 일부 담당 의사는 코로나 백신 후유증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으며 관계 당국의 방역 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비타이집 경영진은 동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전체 시설 방역 및 세탁기 교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고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스스로 환자들을 바늘로 찔렀다고 고백함에 따라 가해자는 즉각 퇴소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 행동의 일종에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모 총 29명 중 2명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안성시 의회 일부 의원이 일부 언론으로 하여금 일부 부모의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인용 보도케 함으로써 사건을 왜곡 비방하여 다비타의 집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 의회 의원은 극히 일부 부모의 일방적 제보를 바탕으로 사전조사 또는 통고도 없이 언론인과 다수의 시청 직원들을 대동하고 다비타의 집을 방문하여 직원 출입을 금지한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을 인터뷰하고 촬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신문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다비타의 집 이용인의 사진을 악의적 목적으로 게재 후 이용인 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삭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비타의 부모의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저희 다비타의 집 이용인 부모 일동은 최근 다비타의 집에 대한 일부 언론에 부정확하며 과장되고 편향된 시각의 보도와 관련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용인들의 가정인 다비타의 집은 1990년대 초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부모들이 모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을 마련코자 부지를 매입한 후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순여회에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이용인들의 가정인 다비타의 집은 1990년대 초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 부모들이 모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시설을 마련코자 부지를 매입한 후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순여회에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 설립되었습니다. 다비타의 집 설립 후 1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다비타의 집에 정착하여 모두 한 식구처럼 즐겁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불가학력적 사건에 대해 현대판 도간이 같은 참으로 천인공로할 행위, 우는 등 일부 언론들에 의한 무책임한 보도는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다비타의 집 일부 이용인들에게 발생한 소위 괴사성 근막염은 전염성 질환이 아니며 관계 당국의 방역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최근 다비타의 집 이용인 장애인이 스스로 환자들을 바늘로 찔렀다고 고백함에 따라 원인이 밝혀졌고, 동 가해자는 즉각 퇴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비타의 집의 괴사성 근막염 사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공통적 특성인 특이 행동의 일종의 의한 돌출적 사건으로서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학력적 사건이었다고 봄이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다비타의 집 수녀님들이나 직원들이 동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유사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 일동은 역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며, 마땅히 돌볼 보호자도 없는 상태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수녀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빨리 다비타의 집이 안정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거지사를 가지고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비타의 집 29명 이용인의 부모들 가운데, 단지 2명의 부모만이 일부 일탈적인 직원들이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장되게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파괴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27명의 나머지 부모들은 모두 다비타의 집이 존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비타의 집 문제는 언제나 이용인 관점에서 이용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비타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 수녀의 창설자의 정신, 그리고 루카 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위한 도움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7일, 프란치스코 사회복지회 다비타의 집 부모의 입장문이었습니다. 뉴스앤뉴스티브의 배석환 기자입니다.